대전시는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유가족과 격리자에 대해 상담 등 심리지원을 실시합니다. 대전시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 21명을 포함한 심리위기지원단을 구성해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할 때 심리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 또 메르스 유가족과 격리자 중 정신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5개 국립병원과 메르스 치료병원과 연계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세월호 심리치료비의 기준에 치료비를 보조한다고 전했습니다.